눈이 왜 자꾸 녹는 거야? 눈이 녹기만 하니까 만드는 집마다 무너지잖아 나무로 집을 지으면 눈 사태로 무너지고 벽돌로 지으면 무기 때문에 바닥에 부서져서 물에 빠지고 재료가 떨어져서 눈으로 겨우 이글루를 만들면 집이 통째로 녹아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! 이거 뭐 주인공의 시련 그런 거야? 신세한탄 그만하고 일어나 루나 어차피 우리가 살던 앙고라 지방에선 떠날 계획이었잖아 얼음이 녹아서 깨어난 움두 둘이서만 감당하기엔 최근 너무 많아졌어 웜태치는 밖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지낼 곳부터 알아보자 들었으면 그만 좀 일어나! 루나! 루나, 우리 저 가게에 잠깐 들어가 보지 않을래? 서울! 가게에서 달콤한 냄새 나지 않아? 당장 들어가서 확인해보자! 뭘 파는 가게에 있구나! 루나, 안 들어가고 뭐해? 루나, 안 들어가고 뭐해? 어, 들어가야지! 실례합니다 루나, 여기 손님들 상태가 좀 이상하지 않아? 몰라, 그것보다 설! 메뉴판이나 봐봐! 달콤한 디저트가 잔뜩 있어! 소희, 넌 뭐 먹을래? 하휴, 루나 알아서 고르고 있어 저, 사장님! 응? 사장님, 안 계신가요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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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어? 어? 어?! 어abad..